국내 최초 딜리버라이어티 오늘 뭐 먹지 딜리버리가 이제 목요일에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. 요일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? 언제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? 7월 6일입니다. 7월 6일이죠. 바뀝니다. 목요일에 오늘 뭐 먹지 방송 보고 목요일에 쿠킹박스 하고 주말에 이렇게 요리 해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. 이제 오늘 뭐 먹지는 8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무슨 요일이죠? 목요일이죠. 목요일 날 만나뵈요.